가! 아 배불러! 아 배불러! 뭐야! 진짜 배불러! 맛있었어? 어땠어? 대박 대박! 맛있어! 대박!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움직여야지. 맞아요. 뭐 해야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또 관광 정보통이 있는데. 하고 싶은 거 있어? 있는데 서울에서 못 한 거 같아. 뭔데? 그... 그... 가약? 요트? 근데 서울에서 못 타는 거 같아. 뭐라고? 서울에서 못 타는 건... 없어. 없어. 됐어. 따라오고. 렛츠고! 오! 됐어! 진짜 샤머가 됐어요. 맞아. 진짜 날씨가 더워졌어. 빨리 가고 싶어요. 나도! 진짜 빨리 가고 싶어요. 나도! 잘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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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분 너무 좋아! 저리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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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좋아한 사람 그런 느낌이야. 노래 들으면 딱 이렇게. feeling my one. 컴온! 컴온! 저리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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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덥잖아요 오늘. 네.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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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서 운동해야 될 거 아니야. 예스! 예스! 어떻게 해? 워터 스포! 뭐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수영? 영재! 여러분 안녕! 재밌다! 여기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아. 물에서 운동해야 될 거 아니야. 예스! 예스! 어떻게 해? 솔직히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 미! 그렇지. 유타 형 잘할 것 같아. 저 수영 잘해. 저는 잘해. 저는 진짜 잘해! 제가 더 잘해요. 저 못하는 거 없어. 수영 잘해? 수영 잘해? 이제 잘해. 저는 50m 몇 초였어. 저는 그런 거 안 잘해. 저는 진짜 머리머로 갈 수 있어. 아 머리로 갈 수 있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어? 얼마나 갈 수 있어? 얼마나 갈 수 있어? 모르겠어요! 뭐야 잘해! 내가 더 잘해. 우와, 뺏어, 뺏어. 형? 형, 한국도 일본까지 가끔씩 있어. 아, 그렇구나! 맞아 맞아. 옛날에 밤에 가고 아침에 또 왔어. 밤에 가고 아침에 또 왔어. 밤에 가고 아침에 왔어. 뭐야? 너무 갔다, 너무 갔다. 너무 갔다, 너무 갔다. sorry. 우리수! 저는 진짜 한국 왔어요. 날씨 진짜 제일 좋아할 것 같아, 한국에서. winter, summer 이런 거 잘, 진짜 잘. 아, 네 개, 네 개. 진짜 네 개 있어요. 없어? 사계절이 다 있다. 어, 한국에 있는데 근데 너무 빨리 가고 싶어. 예, 가을이랑 봄이 없는 나라들도 있고. 아, 그렇지. 여름 안 있는 나라들. 근데 저는 처음 한국 왔을 때 한국 너무 예뻐요. 왜냐면 그 길, 서울 왔을 때 한강 여기 근데 이렇게. 브릿지 다리. 아, 올림픽이에요. 진짜 예뻐. 진짜 예쁘다. 아, 맞아. 아, 맞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와우. 와우. 진짜 신기해. 한강 호환 진짜 대단해요. 처음 봤을 때. 야경도, 야경도 예뻐. 우와. 남산타워에서 볼 수 있는 야경무 남산타워 가보고 싶어? 남산타워? 생각해볼게 생각해볼게 설마? 도착이다! 왔다 얘들아 왔다 우와 우와 대박 렛츠고 베이비들 형 여기 한강이 있잖아 우와 한강 근데 너네 한강에서 어디까지 놀아봤어? 찾은 거 나도 먹어봤어요 야경 그런 것들도 다 유명한데 한강에서는 다양한 수상 레포트들이 유명하고 즐길 수 있어 하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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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길이가! 좋아 에너지 좋아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아 오늘 날씨 엿새 좋아 진짜 기분 좋아 짜리 여기에요? 네 여기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리얼인데? 우와 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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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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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몸이 너무 좋아 깜짝 놀랐어요 잠깐 운동 좀 하고 올게 잠깐만 일단 오늘 옷을 지금 이렇게 입으셨으니까 좀 이렇게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먼저 갈아입고 네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혹시 이거 입어요? 우리? 거의 비슷한 걸 입어요 오케잇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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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바요 살짝 너바요 하나 입고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요 오케 물놀이 할 때 딱 맞게 입는 그때부터도 약간 와 진짜 하는구나 설마 설마 했던 거를 해야게 돼서 옷 입을 때부터 좀 설레는데 오케이 오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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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갓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와아 너무 좋아 우와 이거네 오오 우리 진짜 힐링해야 돼 진짜 와 이 때 이 순간이야 지금 이 사람들하고 진짜 지금 이 순간 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와 dude This is what you call a yacht And you are my angel You are my angel 아 i'll read your morning star and you are my angel you are my angel 다 같이 빠지줘 한 눈 들어주면 대같이 빠져 와아... 렌즈기! 렌즈기! 워우! 와우! 워쌉! 와우! 안녕! 야! 여러분 안녕! 렌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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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라! 아, 근데 이거 진짜 바람! 이게 바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으로 움직여요? 우와! 우와! 바람이 이렇게 빨라요? 우와, 되게 빠른데? 우와, 되게 빠른데? 저희 만약에... 저희 만약에 떨어지면 저희 구해주러 오실 거예요? 저희 구해주러 오실 거예요? 우와, 너무 아파. 으아!! 이어! 으아! 도대체 이 배는 remake에서 ship 그걸 만들었지? 난 표시 판매랄에서 Nottingham Vedicishi! 요, 정말 신기해 Having said that, this all works! 오오오, 다른게 생각되지 않아 이거 그 중심에 따라도 기울러지죠 에이 이거 술 시 시연나 이제 텐다 그 텐 나 매우 이다 니 상향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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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와 윤크사 파이디에 있는 강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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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8 8 8 8 8 8 8 8 8 9 5 6 8 9 we're flying here We're really good I really I really Do 공주야, 지금 체내 험메이예요? 이거다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한국 와서 이렇게 처음이야 아니야 나 평생 이렇게 처음이야 맞아 평생 처음이야 진짜 평생 처음이야 진짜 영화에서 보는 요트 이게 단순히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바람 불고 날씨 진짜 좋고 자연과 같이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너무 흔치 않은 일이고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 없이 있어도 충분히 기분이 좋은 감탄과 감동이 느껴지는 다음에 또 요트 기분이 있으면 타러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재밌게 물놀이 하고 있는 모습만 보다가 진짜 직접 내가 하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뭔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아쉬움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많이 containment 쇼위 둘러보면 모든 게 다 너야 더욱 뗄스트로 성치는 모든 것이 특별해져 너라서 이번에는 간다 2명 1명 예! 와 진짜 약간 행복해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너무 최고 평생 안 믿을 거 같아요 이런 김빙전 있었어? 와, 막! 엘지님! 엘지님! 와, 진짜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어 와, 귀여워 웃지마, 웃지마! 근데 진짜 이거 와, 진짜! 아, 빙겼어! 굿나잇! 내 손을 잡아 원을 그려 이만큼 나머가 진 거잖아 내 운반은 네 곁에 내 꿈은 네 곁에 산다는 것 견디는 것 함께라면 조금 더 행복해져 끝없이 연결돼 다시 can't be without you 끝없이 연결돼 다시 can't be without you 끝없이 연결돼 다시 can't be without you